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경기 북쪽을 통과하는 강수에코와 제주도 및 전라 서해안을 통과하는 강수에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도 강수에코가 점차 발달하며 점차 한반도로 동진하고 있는 형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고도 구름은 서해안 및 중부지방의 3000피트 내외 실링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2000피트 미만의 실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정은 아직 전반적으로 강수가 약한 곳이 많아 VFR로 관측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쪽부터 기압골이 유입됨에 따라 서쪽 지방 및 서해안, 제주도에는 30나트 내외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서쪽에서 다가오는 강수의 영향으로 시정이 약화되겠습니다. 강수가 강한 지역은 시정이 IFR로 관측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착빙은 9000피트 미만의 저고도에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피트 고도에서 난류는 대부분 지역에서 심한 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새벽 중에 경기 및 수도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강수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한 강도의 강수는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부와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 실링 3000피트 내외의 복합층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에는 실링은 좀 더 낮아지고 복합층 구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더불어 강수와 함께 대부분 지역의 강한 바람과 강수 강도가 강한 지역에는 낙래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오후에 대부분 지역의 시정 및 운고가 IFR로 예상되니, 저고도 운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오후보단 오전에 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